밖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나는 이 책이 정말 재미있다. 여기 커피는 항상 좋아요. 나중에 식료품을 좀 사야 해요. 오늘 아침 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은 끔찍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공원은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주말이 기대됩니다. 이 레스토랑은 놀라운 음식을 제공합니다. 나는 매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오후 늦게 회의가 있어요. 이 영화는 정말 재미있다. 이 프로젝트를 끝내야 해요.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숨이 멎을 듯하다. 나는 카페인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호텔의 서비스는 훌륭합니다. 곧 가족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해변은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요. 이 박물관에는 흥미로운 전시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밤 빨래를 좀 해야겠어요. 나는 모든 종류의 음악을 듣는 것을 즐긴다. 도시에는 훌륭한 레스토랑이 많이 있습니다. 곧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 가게에는 다양한 옷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 최근 날씨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직업에 정말 만족한다. 체육관은 몸매를 유지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곧 진료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 도시에는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콘서트 가는 것을 좋아한다. 공원은 소풍을 가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 호텔은 바다의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를 곧 마쳐야 합니다. 나는 집에서 영화 보는 것을 즐긴다. 서점에는 다양한 책이 있습니다. 나는 추운 날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공항은 때때로 약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휴일이 정말 기대됩니다. 동물원은 방문하기에 재미있는 곳입니다. 곧 이발을 해야 합니다. 나는 여가 시간에 비디오 게임을 즐긴다. 이 가게에는 다양한 종류의 신발이 있습니다. 나는 군비는 곳을 좋아하지 않는다. 강은 낚시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번 주말에 아파트를 청소해야 합니다. 애완 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극장에는 훌륭한 쇼 라인업이 있습니다. 나는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커피숍은 아늑한 분위기입니다. 나중에 엄마에게 전화해야 해요. 나는 미술관에 가는 것을 즐긴다. 쇼핑몰은 때때로 압도 적일 수 있습니다. 여름이 정말 기대됩니다. 수족관은 방문하기에 멋진 곳입니다. 이력서를 곧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나는 새로운 레스토랑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도서관에는 다양한 책과 영화가 있습니다. 나는 공포 영화의 열렬한 팬이 아닙니다. 산은 스키를 타기에 좋은 곳입니다. 곧 새 안경을 사야 합니다. 나는 산에서 하이킹을 즐긴다. 이 가게에는 다양한 종류의 가정 장식이 있습니다. 나는 요리를 잘 못한다. 해변은 일몰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여행을 위해 짐을 싸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학과는 정말 재미있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질문 Meerminitched directly. 나는 aniê입니다.